음upport 여태가 계산 일본 아름답게 무시하고 아윤씨의 음악의 끊을 것 덮고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성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뻐당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앨범을 주의해주신 분들과 함께 오늘 너무 부끄러워서 같이 올라오지 못한 또 수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팬사람 저랑 정말 행복했는데요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다 같이 고생을 했고 별간만에 대한 칭찬이나 저랑 저 혼자 만나서 그게 정말 미안했는데 이렇게 같은 분들과 함께 같이 박수 받을 수 있게 이런 삶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누웠던 선수는 가장 궁금합니다 많이 듣고 정말 정말 잘 맞춰줄거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저는 이지혜이고 이렇게 다 합쳐서 아이오를 만드는거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말 따뜻해서 만드는게 아이오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순수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저의 너무 귀한 사람들을 너무 소중한 팬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많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박수 많은 부탁드려요 또 많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ここも 일을 하면서 다룰 수 있었던 찰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아이안가 없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년동안 아이유 일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박정현 심장 저희도 심장아 너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또 열일을 하고 계신 아이유이신께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아이유 공주입니다. 아이유, 아이유하고 아이유씨는 좀 힘드냐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잘 했는데요. 스타일링 한 달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고생이랑 저희 쪽 회의원이 이제 협업에서 뵙시팀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우리 가족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선 옷을 준비하던 너무 예쁘게 입어주는 아이유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밍 치고 아이유 밴드 마스터를 안당했던 혜은서진이라고 합니다. 이 기완상을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봐줄 수 있어서 정말 이 아이유씨는 한번도 빠짐없이 정말 너무 흥얼이 된다고요. 그리고 특히 어 지은이 그리고 작가 정우오빠 그리고 우리 밴드 재범오빠 적재 승호, 윤성, 천희 그리고 유미, 서현이 그리고 온, 윤석이까지 근데 사실 지금 승호는 일본에서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모습이든 묵묵히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배경스럽다고 이 자리 통해서 말하고 싶고 저희 기도로 항상 후원해주신 저희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항상 등불이 되시면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엄만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일리씨와 페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